안녕하세요. 헬리포터 태양마린입니다. 방금 헬리포터 400모델 스내기 코사이클 엔진 40마력 머큐리 장착된 헬리사공포트 시운전 안전검사 방금 마쳤습니다. 헬리포터 400모델은 길이 4m에 폭이 175cm 손짓 무게만 210kg 이구요. 콘솔 그리고 콘솔속에 배터리 그리고 벤치속에 25리프 연료 탱크 내장이 되어서 전체 무게는 엔진이 98kg 그렇게 되면 전체 250에 350kg 통틀어 전체 무게가 스내기 포함 콘솔 벤치 포함 여기에 또 추가로 옵션을 설치하게 돼도 405 400kg 정도의 무게가 됩니다. 좌우에 예비 노세트가 거치가 되어 있구요. 콘솔을 보시게 되면 메인 차단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헬리포트 400에도 벤치 속에 연료 탱크가 내장이 되어 있고 유수분리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형에도 파워 40마력 장착으로 아주 힘있게 힘있는 소형도 부닫는 곳입니다. 콘솔 속에 이 해치를 열고 보니 배터리 12V 80A 시동용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심플하고 서수 쪽에 넉넉한 실내 공간이 있죠. 네, 이상 헬리포트 400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헬리포터 400, 헬리포터 태양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리포터 헬리포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